브라질산 백수정 이구요 굉장히 투명합니다 여기 윗부분에 약간의 크랙이 보이네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크랙 같은거 크게 보이지 않는데 윗부분에 요기에도 크랙이 하나 보이구요 여기도 조금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이네요 윗부분을 세워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네요 이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구요 이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네요 여기다 천열령이 하나 있네요 여기 끝부분이 약간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하얗게 약간 약간 콕 찍힌 듯한 느낌이죠 가만있어서 보면은 이 부분은 은박쥐 같은 크랙 입니다 이 부분은 은박쥐 같은 크랙입니다 이 부분은 은박쥐 같은 크랙입니다 그래서 когда fuck cheap 이럴박쥐 같은 크랙